안녕하세요 문화창조 입니다 분석 이 전체 단위 열정표 스케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하고 설계 구현 테스트 완료로 크게 나눕니다 해당 영역별로 상세히 리스트화 합니다 분석에 따른 상세 리스트 설계에 따른 상세 리스트 구현에 따른 상세 리스트 테스트에 따른 상세 리스트 일정은 1일 단위로 하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업무의 전체 스케줄을 작성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표를 관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출력을 해서 여기에 붙여 놓고 서로 공유하면 좋겠습니다